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 과수원의 봄이 찾아오면 이 세가지 방제부터 시작합니다. 기계유유제는 이름 그대로 오일폐유기름에다가 이 기름이 나뭇가지에 잘 묻도록 유화제를 섞어쳐서 나무 껍질 속이나 낙엽, 토양, 주변 잡초에 숨어 월동을 하는 월동해충의 몸에 묻어 숨구멍을 막아 질식시키는 효과를 내는 이름 그대로 살충효과를 얻기 위해서 칩니다. 과수잎이 낫을 때도 이 기계유제를 아주 묽게 하여 진드물이나 다른 해충에 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때는 다른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기름이 온 잎에 묻어 자칫 약해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석회유황압제와 석회보르도액은 일단 과수의 나무 껍질이나 낙엽, 토양 주변에는 병균을 잡고 또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두 약제 모두 약간의 살충작용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기계유유제 그리고 석회유황압제, 석회보르도액 모두 유기농 친환경약제이기도 합니다. 유기농 친환경약제는 화학적으로 조제한 것이 아니고 그저 주변에는 물질들을 섞어치는 것을 말하는데 석회유황압제는 석회와 유황을 섞어 끓여 만든 것인데 만들어진 약품은 화학식으로 CASN, 우리말로 하면 다유황칼슘 또는 다유황석회를 할 수 있는 물질로 변했는데 이것도 화학적인 제품이 아닌지는 화학학자가 아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 즉 유황은 옛날부터 그 자체로 살균소득제를 사용하였고 그 가루를 태워서 살균을 하기도 하는 약재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황을 넣어 만든 농약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석회유황압제는 유효성분인 다황화칼슘이 공기중에서 산소와 접할 때 생기는 활성화된 유황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강한 알칼리성의 균체의 조직을 파괴하여 살균작용과 살충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강한 알칼리성과 황이 공기중에서 일어나는 화학변화로 인해 살균 및 약간의 살충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석회유황압제는 다른 병균을 소독하는데도 유용하지만 재과수원처럼 연례행사로 일어나는 자두주머니병에는 석회보르드액보다는 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주머니병은 자두를 비롯한 매실, 살구, 앵두, 복숭과 같은 핵과일이 생기는 병으로서 날씨가 좋은 다습할 때 결실된 열매가 주머니처럼 부풀어 못쓰게 하는 병인데 다른 방제약도 있지만 초기 예방으로 이 석회유황압제가 유용하다고 해서 우리도 해마다 칩니다. 황은 나중에 황산으로 변할 때는 강산성을 띠지만 가루 상태에서는 그리 강한 산성을 띠지 않고 함께 넣은 석회성분 때문에 pH가 12에 이르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잎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저온일 때는 농도를 높여치고 온도가 높을 때나 잎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려면 당연히 농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채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약재가 사과의 수정결실을 막아주는 적화재로 쓰이는 만큼 꽃이 만기화했을 때는 수정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석회 보르드액도 앞에 설명한 석회유황압제 즉 황소독과 같은 목적인 살균작용을 하는 친환경약제로 봄철 월동병률을 잡기 위한 월동방제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그때 어느 것을 선택하여 우리밭 과수에 치는 것이 더 유용할지 헷갈리는게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석회 보르드액에 넣는 황산구리 즉 구리도 살균작용을 하여 옛부터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알고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구리로 된 물통에 물을 저장하면 세균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어서 동서양 여러 곳에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구리를 넣은 노쇠를 그릇으로 사용했는데 세균 살균작용은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어떤 병원에서는 손잡이를 구리로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살균력을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곳에 부착하는 항균테이프도 다른 성분으로 된 것도 있지만 구리 성분을 부착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구리의 미세한 알갱이 성분이 세균 후 세포막을 가해하여 살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석회 유황합제는 병균 중에서도 곰팡이성 병균에 더 효과가 크고 석회 보르도액은 병균 중 박테리아인 세균 방지에 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소이든 과수이든 해충을 제외하고 병균으로는 탄저병, 잿빛 곰팡이병, 앞에서 말한 주머니병 이런 약 70-80%는 곰팡이성 병입니다. 약 20%를 차지하는 세균성 병은 그 무시무시한 과수화상병을 비롯하여 가지마른병, 세균성 구멍병 등이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약은 없고 이 석회 보르도액이 그 예방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균성 구멍병에도 다른 세균성 병에 치는 항생제와 같은 방지약이 있지만 예방과 치료에 이 석회 보르도액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손바닥 농장도 자도와 복숭아, 해마다 세균성 구멍병이 발생하여 올해 겨울 들어가기 전 마지막 가을 방제로 석회 보르도액을 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때 방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치고 있는 복숭아는 그 후 배웠고 자두나무는 올봄에도 잎이 나오면 농도 낮추어 이 석회 보르도액으로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석회 보르도액은 세균뿐만 아니라 녹윤병 같은 곰팡이성 병균에도 예방과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하여 여러 작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격리하면 이처럼 과수 병충의 방지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이 세가지 약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계 유의제는 일단 살충이 목적이고 석회 유황합제와 석회 보르도액은 약간의 살충 효과도 있지만 기본 목적은 병균 침입을 예방하고 살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가지가 다른 점은 석회 유황합제는 아시다시피 석회와 결합한 다황화칼슘이 강알칼리로서 그리고 황이 공기 중에 산노활동을 하면서 병균 그것도 곰팡이성 병균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석회 보르도액은 구리성분의 약효를 내는 것으로 병균 중 세균 살균과 예방에 더 많은 효과가 있고 또 곰팡이 병에도 효과가 있으며 특히 녹음병과 같은 병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밭 가수 어느 상황에 따라 또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그저 남이 치니 이웃밭에서 치니 생각없이 치기보다는 각 약의 각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텃밭농이든 전문농이든 농사 공부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비록 몇 폭이 안되는 텃밭과수라도 병충해 이건 못 막으면 먹을 것 없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이거 한방이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하는 말 지금 귀촌화에 텃밭농사 지는 분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입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열쇠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데 있습니다. 적을 아는 것은 병충해의 생활산을 대략적으로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은 그들에게 가하는 화학농약이든 진안경농약이든 그 특성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참고하시려면 제 채널 재생목록 5번에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